음.. 자막킬꺼야 퍼스널리디 파이어 밸런스 쿨 음.. 자막킬께요 그.. 지금 못 켜이 씨 끝나고 킨다고 몇번 말해 너네 있어?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으아아아악! 아 병신! 아우 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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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케라 알렉스 헌터 나가신다! 아! 존댓다 존댓다 어떡해 야 지오바님 씨바 못하겠는데 아니 얘가 디펜스가 없어서 존네 이게 자세가 안잡혀 존댓다 이거 점수 1도 못먹었네 사람이야? 컵대외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되겠다 핫 핫 핫 아이씨 아 소리질렬다 핫 정신 차려야오 머리띠하고 하자 렛츠쥬잇! 렛츠쥬잇! 헤헤 저 머리 걔한테 물어 뜯겼네 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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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 친구들 중에 한둘은 망해야지 상대적으로 그 기분이 좋지 다 성공하면 안되지 특히나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보면 다 라이벌인데 아니 인성이라 그럴게 없는게 야 니네 똑같애 니네 방송하는 애들 맨날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은 허허 존대 웃겨봐 이러면서 존대 좋아하잖아 그치 그 인성이나 이 인성이랑 똑같은거야 이 씨바 고통스러워하고 존대 힘들어하면은 제일 좋아서 쫄쫄거리면서 웃으면서 우 인성 이러면서 니 인성 인마 거울 봐 그게 니 인성이니까 아 존나 슬픈거 뭔지 알아 왼쪽에 있는 헌터 몸이 내 젊었을때 몸인데 가운데 있는 아저씨 몸이 지금 내 몸이야 아 존나 슬프다 아 존나 슬프다 아 존나 슬프다 당연히 Prompt 복귀